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아랍 전통 의상을 입어봤습니다. 이게 두바이몰에서 산 거고 350D람이었는데 여기에다가 머리 쓰는 것까지 줬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만 가보겠습니다. 이 옷을 되게 아랍분들이 좋아하셔요. 한 세 푼이 당겨주셨어요. 너무 예쁘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와. 차도 여러 개 있어야 해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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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와우. 오 마이 갓. 엄마님 집에 CCTV 있어요. CCTV가. 와우. 와우. 진짜 대박이다. 하나 먹어보세요. 먹어도 되나? 먹어보세요. 진짜 대박이에요. 한국에는 이런 집이 없잖아요. 한국에 만약에 이런 집이 있어도 진짜 엄청 엄청 부자만 올 수 있는데 진짜 너무 그리고 인테리어도 예쁘고 향이 일단 너무 좋아요. 응. 향. 네. 아니 근데 이 옷 완전 부자신 건가요? 네. 그쵸? 다 부자신 건가요? 다 부자신 건가요? 다 부자신 건가요? 약간. 성 같죠? 성. 아. 와우. 일단 이거. 이게 일단은 모양이 좀 특이해가지고. 와. 진짜 대박겠다. 이런 곳이 어딨어요. 약간. 성 같죠? 성. 아. 초콜렛이었어요. 초콜렛.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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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이. 땡큐. 헬로. 와라가 봐. 와 진짜 맛있는데? 아 진짜요? 가도 맛이에요? 와. 이게 뭐야. 동화 속 들어온 것 같아요. 했죠? 네. 아니. 와. 땡큐. 와. 대박. 와. 엄청 깔끔하게 있으시다. 와. 엄청 깔끔하게 있으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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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잘하시나요? 진짜. 이게 제가 처음으로 보는 건데. 너무 길어서 계속 밟아요. 와. 이쁘다. 이 벨벳 소재랑 이 골드 소재 되게 한국에서 좋아하는 인테리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좀 닮아있는 것 같아요. 오. 여기는. 이렇게 로비. 헉. 문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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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이 준비하나요? 젤라비아라는 거는 여기가 오픈이 안되고 이렇게 오픈되는 건 아바이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300원이잖아요. 괜찮아요? 두바이몰이잖아요. 네, 두바이몰이잖아요. 그래서 더 비싼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네, 적당한 가격이 더 비싼 것 같아요. 100원이잖아요. 두바이몰이잖아요. 이게 저렴하게 산 줄 알았는데 보통 100에서 150? 이 정도인데 두바이몰 치고는 저렴한 거라고 합니다. This color is famous? No? Nowadays, yes. Yeah, nowadays, yes. Nowadays, we started wearing colorful, colorful abayas. But before, no. Yeah, or black abayas. You guys wear abayas every day, right? It's when we go out. 아, go out하면? 아, 신기해요. 아, 미리안이. 아이다, shrimp. 아삐. 아삐. 와, 서라흠마바립. 와, 서라흠마바립. 와! 와! 멋져요! 와!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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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응. 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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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 헬로. 아, 헬로. 완전. 아삐. 이게 완전 아랍식인가요? 네? 네네네. 완전 아랍식. 헬로.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 아삐. 루사우 브리안 딜리 랄리. 월러. 조치 브리안이. 치즈 랄리. 음. 음. 치즈 치즈. Did you try the sauce? 아, I try it. This one as well? 음. 완전 진수 성장이다. 음. different? 음. 음. 스테이. 콩나물 치킨이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음. 약간 백숙 느낌. 와우. 와우. 밥 먹고 나서 차를 주셨는데 되게 달아요. 여기 있는 차에서 주셨어요. 카엉. 아우. 소음이 사출되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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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그 전통적인 옷이라고 해요. 진짜 여기 앞에 이게 없다. 은하님 빨강색. 땡큐! 우리 공중 빈지? 와! 아! 떨어진다! 이게 전통 스타일이라고 해요. 와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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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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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자고 가라고 이렇게 잠옷까지 주셨습니다 어쩌다보니 자게 되었어요 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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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개스테이 됐어 여기 화장실 있대 와 여기 화장실도 있어요? 진짜 좋다 물까지 물까지 슈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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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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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진 집에서 야칭입니다 여기는 8시 48분에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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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 20시 andy 굿모닝 초등학교 상가 10시 감사합니다.